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있는 지역은 태풍이 무사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제가 이제 좀 일찍 일어나서 오토바이를 좀 타고 예 좀 돌아다녀 봤는데 그냥 나무에 좀 이게 낙엽 이파리들이 이제 좀 떨어진 것 말고는 크게 동네 이제 피해 없더라구요 뭐 하우스 날아가지도 않고 뭐 저는 그 뭐냐 지난번에 이제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던 큰 태풍 매미급 이라 캐서 되게 많이 쪼라 있었어요 예 그때는 막 그 뭐냐 우리 동네도 막 하우스 날아가고 막 나무 뽑히고 난리 났었거든요 예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잘 갔나봐요 다른 지역에 또 피해 없기를 예 바랍니다 예 우리집에 이제 피해라고 하면 뭐 큰 거 없고 예 태풍이다 보니까는 좀 비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예 개들이 먹는 사료가 젖어 갖고 사료를 좀 버렸다는 거 예 우리 개들도 예 이렇게 잘 생존하고 있습니다 복순아 일로와 복순아 우리 복순이도 아무 일 없듯이 표정 보세요 밝아요 애들이 표정 박네 예 무사히 잘 지나갔고요 어쨌든 뭐 야 일로와 눈금 떼야겠다 일로와 눈금 떼자 배고파서 밥 먹을라 그랬네 예 사료가 물에 젖어갖고 예 애들이 그걸 먹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버리고 이렇게 애들한테 주니까 잘 먹네요 예 다른 지역에 뭐 태풍피해 태풍밥이라 그러나 예 요번께 이름이 이름이 되게 이쁜데 예 제가 개인적으로 바비를 좋아하는데 엄청 이뻐서 예 그 바비가 우리나라 피해 제발 안 좋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구요 예 태풍피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또 생존신고 한번 영상 찍어서 예 요렇게 이제 올릴 생각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